몇 주 전 일요일 오후 명상에 참여한 이후부터 꾸준히 30분간을 거의 매일 명상을 해왔습니다. 내면의 탐구심과 열정이 일어남을 보았습니다. 한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합니다. 그런데 이건 마치 친애하는 친구여 이게 무엇이지? 왜 그런 것이지?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지금 상태는 괜찮은 상태 같아요. 그런데 이것은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다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.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. 다만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.